기분 좋네? 기분 좋아 로아 지금 기분이 어때? 엄마 기분 안 좋아요 이제 기분 좋아졌다 기분 좋아졌다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눈물 났어 엄마가 지금 속상해서 우아가 쫑쫑쫑하고 있는데 우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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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해서 지금 커피 데려가 아빠는 헤어지기 싫어서 울었어 아빠랑 헤어지기 싫어서 울었어? 엄마 눈물 났어 눈물 났어 어떻게 진정했어? 우리 애기? 이렇게 진정했어? 선생님이 안아주셨어? 어... 그랬구나 로아폰 이제 끝났어 충전해야 돼 엄마랑 반짝반짝 놀이 안 해? 반짝반짝 놀 거야 그럴까? 오늘도 고래 만날 거야? 응 그래 그럼 여기 쟁반에 있는 거 정리해서 갖고 들어가자 우와 재밌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로아 코끼리 책 보다가 지금 왜 화낸 거야? 하하하하 놀라서 놀라서 놀라서? 왜 놀라? 뭐 아직은 기분이 어때? 안 좋아 안 좋아? 응 코끼리 책 엄마가 읽어줬으면 좋겠어서 그랬어? 응 그럼 엄마 읽어주세요 하면 되잖아 다시 읽을까 우리? 응 다시 재밌게 읽어볼까? 응 어 가져오세요 응 가져오세요 이거 재밌게 읽을까? 오 이거 재밌게 읽고 싶어? 응 좋아 그 책 보고 싶어? 고래가 지금 엄마를 때렸다고? 응 혼나야 되겠다 그래요 예쁘게 말해야지 친절하게 말해야지 엄마 오 고래가 지금 엄마를 보고 싶어요 네? 알겠지? 진정 안 됐대 오 진정이 안 됐대 어떻게 해야 돼? 안아주고 있어 눈빛 안아주고 있어? 눈빛 안아줄거야? 눈빛 안아줄거야? 응 고양이 응 카페 가고 있어 아 카페 가고 있어? 그림빵이랑 블루베리빵 크림빵빵 먹으러 가 어 아 진정 됐대? 응 고래 안아줘. 고래 안아줘. 고래야. 아무리 밝히지 않고자 이 고래하면 안돼. 아무리 화나도 고래가 로아 덕분에 진정됐대. 아직 안됐대. 아직 안됐대? 아직 더해야돼. 더해야돼? 지금 고래가 속상계자 우아가 가패되어갈까? 고래가 속상해? 앉아서 먹어야 돼. 응, 그럼. 카페에선 앉아야되지. 고래가 지금 속상해서 우아가 쫑쫑쫑하고 있는데 우아가 고래가 속상해서 지금 카페 데려가. 홍보UTüngня. 진정답게. 미쳤다. 고! 고래가 진정됐대. 고! 고! 잘 했네. 고! 돼지가 울고 있어? 엄마 오실거야 엄마 오실거야 엄마 오실거야 엄마 오실거야 아 돼지한테 울지말라고 해주는거야? 돼지야 엄마 오실거야 울지마 그랬어?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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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혼자 신경하고 한 마리 오세요 네 좀 좋아볼게요 신경 한 번만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기다렸지? 짜증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기다렸지 아빠한테 자랑해 아빠 짜증 안 내고 기다렸어 짜증 안 내고 기다렸어 짜증 안 내고 기다렸어 아빠 엄마 또박또박 이렇게 해줘요 엄마가 또박또박 짜증 안 내고 얘기해서 한 번만 기분 좋게 지금 하고 있지 응 아프도 빨리 먹고 싶어 아프도 빨리 먹고 싶어? 앉아봐 앉아서 기다려줘 아프도 빨리 먹고 싶어 어머 근데 로아가 짜증 안내고 또박또박 얘기했네 또박또박 얘기했어요 응? 진짜? 로아가 뭐라고 얘기했지? 또박또박 얘기했어요 응? 응? 우리 집에서 시리얼 먹었어 응? 시리얼 시리얼? 아 시리얼 먹었어? 응 이거 보고 싶어? 진짜 진짜 슬퍼 로아야 날씨가 어때? 비가 비가 오고 있어 진짜 진짜 슬퍼 왜냐면 비가 와서 놀이터에 갈 수가 없어 로아도 놀이터 못 가면 속상하지 비가 와서 놀 수가 없네 진짜 진짜 행복해 아 이것도 한번 보자 기분이 안좋아 오 기분이 안좋은 친구야 그치 오 기분이 안좋은 친구야 그치 이거는 기분 좋아졌죠 아 이건 기분 좋아졌다 선책 선책 선책? 로아 이거 기분 응 뭐지? 친구 태양 기분 기분 좋아졌죠 진짜? 이 친구는 로아야 이 친구는 계속 뭐했지? 응 이 친구는 계속 귀여워 싫어! 하면서 짜증 냈지 응 응 근데 로아는 어때? 엄마는 기분 좋아졌다 아빠 전화해볼까 그럴까? 아빠 이래가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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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피어난 걸까? 응 우와 힘들지 구애 구애 안아졌다 힘들지 응 요즘 맞쥬 됐쥬 이제 진정 됐쥬 진정 안돼 안 된거 같던데 호우해봐 언제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